로운아 이거 누구에요? 이 로운 이거는 뭐에요? 이 로운 이 로운 오늘 로운이가 한글을 배울거야 로운이 한글을 잘 모르잖아 그치? 알고있어 알고있어? 패성팬님이랑 같이 한글하는거야 아 진짜? 나 그거 했어 아빠랑도 같이 한번 해가지고 이제 로운이 이름을 한번 써보는 연습을 여기서 할거에요 알겠지요? 엄마가 준비한게 있어 엄마가 미리 스케치복에 이 로운을 써놨거든 그리고 이거는 바둑 아니야 여기 하얀 돌멩이 까만 돌멩이로 로운이가 이 이 로운을 쳐가면서 채워보는거야 알았지? 채워보세요 여기 따라서 이렇게 맛있어 이 로운이 이롱 완성 자 로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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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로운아 로운아 짜란 오 제법이야 아주 이야 완성이야? 아니지 되지 오 비슷해지고 있어 비슷해지고 있어 비슷해지고 있어 요거 오 맞잖아 알다 오 오 너 이게 맞는거 같아 진짜 아니잖아 이렇게 있잖아 맞지 오 또 이런 로 이 이 밑에 우리 아빠 뭐 썼더라 여기 우리 뭐 썼더라 이 로운 이 로운 맞지 로운이가 생각하느라 해봐 로운이가 생각하기에 기억했던 이 로운의 이름을 기억해 이거 맞아? 이거 아니야? 이거 근데 로운아 이는 왜 모양이 저렇게 갑자기 되어버렸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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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운이 생각할 때 다시 해봐 엄마 보고 있을게 짜자잔 글자 봤어요? 이렇게 되면 맞잖아 로우도 다시 봐봐 로우나 로 이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이거? 있었어?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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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바로 뭘까? 어? 비슷한걸 찾은거 같아 방금 이거 일자에 찾아서 오 오 이렇게 이렇게 야 야 이거 집어넣어 와 정답이야 정답이야 로운아 엄바 봐봐 어 맞아 그렇게 해도 돼 오 맞아 1화원 예 1화원 짜자잔 자 마지막 건물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건물은 바로바로 로운이가 직접 펜에 들고 이름을 글자를 써보는 겁니다 낙서를 해본다고 저기다 이런 이름을 쓴다고요? 네 낙서를 써요 이루운? 이루운이랑 글씨를 세울 수 있어요?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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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로 이제 됐어 이 정답 이까지 말았어 이게 이야 이제 로를 써야돼 어 아빠가 영어 아 리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아 맞았어 리을이야 진짜 크다 어 잠깐만 리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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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었어 리을 저게 오 랑 우가 합쳐서 보이나봐 ah 잘 아 아 오 오 오 오 오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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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줄게 잠깐 마저 주면 안 돼요 자 근데 조금 로운아 뭔가 운자가 조금 뭔가 이상한 거 같지 않아? 이거를 손으로 지을 거 테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딱대기 방향을? 여기 딱대기에서 여기서 오케이 자 오늘 오늘 로운이 이름은 이로운으로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글배운 이로운의 한글 교실 로운아 로운 이로운? 응? 너 로운이지? 아니 로운이요 로운이에요? 조금 글씨가 이로운인데 로온이라고 써놨대요 지금 자 아빠 한번 보여줄게요 이 로 로 밑으로 이거 밑으로 운이에요 로운이는 방금 이렇게 썼어요 이 로 이렇게 썼어요 이게 바꼈습니다 알겠어요? 네 다음번에 잘 써보지 알았지? 이게 바꼈어? 응 이게 바꼈어 로 자고 일어난 사이에 로운이가 만들었는데 뭐래? 이번엔 이응을 뺐네요 뭐? 이응이 없네요 이응 이응은 여쭙 안 했습니다 오 오 맞았어 안녕하세요 로운이 아빠입니다 앞서 로운이가 한글 공부하는 거 잘 보셨죠 5세 정도 되는 어린 친구들은 한글 공부를 문법부터 배우기 보다는 단어 모양을 그림처럼 배우는 게 좋다고 해서 기본적인 이름부터 배워봤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로운이가 완전히 익히진 못했지만 매일 조금 조금씩 글자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 분들에게 기본적이고 간단한 한국어와 표현들을 알려드릴 텐데요 저도 외국에 가서 외국 미디어를 접할 때 외국 문법을 자세히 알기보다는 당장 대화에 필요한 회화나 그 나라에서 흔히 쓰는 표현을 배우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분명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일상 대화에 필요한 간단한 회화 그리고 표현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추가로 여러분이 평소에 알고 싶었던 한국말 그리고 표현 아니면 궁금했던 한국문화 줄임말 같이 한국에 대해서 궁금했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꼭 달아주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알아본 다음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 끝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배워볼 말은 바로 여러분이 한국에 놀러 왔을 때 또는 한국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한국말로 인사를 하고 나를 소개할 때 쓰는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로우니 아빠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건데요 처음 봤을 때 인사 그리고 자기 이름에 대한 소개 그리고 출신 나라에 대한 소개를 한 후에 마지막에 감사합니다를 덧붙이는 건데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는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라고도 하지만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리고 감사합니다는 고마움의 표현이긴 하지만 한국인들끼리 마지막 마무리 멘트로 흔히 쓰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우니 아빠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로우니 아빠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로우니 아빠입니다 처럼 표현하시면 되죠 제가 처음 시작하는 한국어 강의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나를 소개하는 말로 가장 기본적인 표현을 알려드렸는데요 이건 분명 기본적인 말이라서 이 말을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는 생각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인사표현부터 알려드렸고요 앞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거나 궁금했던 표현들이 있다면 댓글로 꼭 달아주세요 꼼꼼히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로우니 아빠의 초간단 한국어 교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우니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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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